족족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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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언어에 대해서 기독교가 썼다고 해서 기독교적 해석의 하나님 천부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석은 안 되죠 하나님은 각자 그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달려줄 수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근본적인 마구 할머니의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북두칠성의 북극성의 그 하나 이제 천부경에 11가지가 나오죠 11가지 일의 종류가 다 틀린데 그 일을 어떤 식으로 말하겠느냐 우리가 하나에 대한 연구 하나에 대한 것은 이 천부경을 알지 않고서 하나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 하나에 11가지 하나의 종류를 분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큰 하나를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그것은 기독교적인 하나님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요 어떠한 신보다도 큰 가장 큰 하나님이다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만년전에 정통국이다 환인할아버지, 환웅할아버지, 단군단재, 이런 할아버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끼어차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를 제대로 알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해서 오늘 연설영상 처음 초반부 1부를 시작하고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가리의 모습이 재두루미 새가고 같아 보이는데요 한번 가까이 보겠습니다 제두루미 함께합니다 외가리 함께합니다 일시무실성삼극무진 보니라 천일해안질인이삼 일주식거이 모의계와 삼천이임지삼 인이삼 대삼함 육생 칠팔군 삼사성환 우찔일 효연만악만 내용변 부동권 본신본 태양 악명 인중천지 일종무종일이라 그래서 하늘의 구름과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구름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좋아요 좋죠 아름답죠 좋아요 차려 열중이셔 차려 뻑뻑새소리 일발장전 발사 좋습니다 상생하는 소리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아름다운 하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천의 인기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사람을 당연히 사람은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하니까요 주체 왜 주인부터 주어부터 시작하느냐 그건 당연히 주어부터 시작하는 것은 정신 차려라 이런 뜻에서 주어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주어 명사부터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주체 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부터 시작하고 내가 중심을 잡았을 때 상대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상대가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도 이미 하나지만 그 하나 속에서 늘 희망차고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생활 보람차고 거룩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2로 카톡 영어 Today's English 1 It's never too late to learn 2. Requesting silence quiet Be quiet Keep quiet Be still Keep still 3. Return to normal life Korea seeks to downgrade COVID-19 to endemic Korea lifted most COVID-19 restrictions Monday starting a journey back to normalcy The lifting came two years and one month after the country adopted such limits to battle the coronavirus It is welcome news for the people who have struggled to ride out the unprecedented public health crisis 중국어로 이어갑니다 今天的英语 1. 学习永远不會太晚 2. 请求沉默安静的 安静 保持安静 不要动 保持静止 3. 回归正常生活 韩国寻求将COVID-19降级為地方病 韩国周一解除了对COVID-19的大部分限制 开始了恢复正常的旅程 在该国採取这些限制措施 来对抗冠状病毒之后的 两年零一个月解除了禁令 对于那些努力度过前所未有的 公共衛生危机的人们来说 这是一个好消息 次回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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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 해제조치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그러한 제안을 도입한 지 2년 1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전례없는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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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